먼저 우리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도권에서 오늘 다 일어났습니다. 충북 충남 그리고 대전 세종 이재명 의원이 79%가 넘는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로써 사실 끝났습니다 당대표 이재명 됐어요 오늘로써 사실상 당대표 이재명이 확정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정청래 의원이 고향이 충남 금산이죠 정청래 의원이 드디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좀 오늘 저조했죠 그래갖고 5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죠 박찬대 의원이 5위로 밀려났어요 나머지 장경태 서영규는 좀 안정권 3,4위로 올라갔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헛갈리면 그냥 3,7로 가라 그렇죠 헛갈리면 3,7로 가라 그렇죠 헛갈리면 3,7로 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권리당원인지 민주당인지도 몰라요 민주당원인지 권리당원인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색하시면요 본인 인증만 하면 내가 권리당원인지 그냥 일반당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일반당원인지 권리당원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투표율을 올려야 돼요 지금 말이 투표율이 우리가 5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게 뭐야 이렇게 나가다가는 여러분들 지금 뭐 권리당원 60명이 대의원 한 표다가 아니라 권리당원 100명이 대의원 한 표 이 정도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권리당원인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음 잠깐만 지금 투표율이 여러분들 정문영이 강진구 김두일이랑 연결되어 있다 어쩐지 그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가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미국 교민들 오늘 여러분들 계속 시공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18만불 해결하고 반환이 끝났다 이런 개소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우리 미국 교민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미국 교민 여러분들 내일 할까요 내일 우리 교민 여러분들 저번에 준비하시고 추적하고 시공의 거짓말 팩트체크 한거 내일 저녁에 시공 우리 미국 교민들 방송 특집으로 할게요 내일 합시다 내일 지금 확인해보세요 권리당원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일 길게 합시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몸이 좀 안좋아요 지금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몸살끼가 있고 그래갖고 제가 방송은 오늘 12시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은 12시까지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이재명 의원 당대표는 사실상 오늘 선거로 확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저는 이 말도 동의를 해요 윤영찬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쵸? 윤영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표가 좀 분산되어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다가 고민정한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뺏기면요 큰일나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쵸?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가고 박찬대가 3등 했다가 또 여기서는 또 내려왔다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5명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정청내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와요 그쵸? 정청내 수석 최고위원 뺏기면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응?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응? 지금 정청내 1등, 고민정 2등 그 다음에 그 장경태 3등, 서현규 4등, 박찬대 5등 중요한 건 5등과 6등의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응?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정청내 떨어뜨리려고 막 작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우리가 2020년 총선을 겪으면서 되게 아팠죠?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얘기가 좀 방향이 벗어나서 얘기할게요 2020년 총선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얼마 전까지 같이 촛불 들던 동지들한테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2019년 12월까지 촛불 들다가 갑자기 두 달 만에 총선이 오면서 그게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자꾸 다른 정당이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총선은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그 당시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싸울 일 없고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과 대적을 했다 그러면 거의 200석도 얻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진짜 200석도 얻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조짐이 보여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최강욱 의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김진희 의원님도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멤버는 좋았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전부 손혜원을 떠났을 것 같아요 왜 손혜원을 떠났을 것 같습니까 왜 민주당과 적극 저기 그분들이 정말 열린민주당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서 분당을 해갖고 정당을 만들어갖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당연히 돌아가야 될 건 민주당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친 거죠 그때 반대한 게 누구예요? 손혜원이에요 합당을 반대한 게 손혜원이라서 손혜원은 아직도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그런 자꾸 분당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게 지지자들이에요 분당이 자꾸 일어나면 정말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런 조짐들이 보이죠 그 당시에 누가 열린민주당을 응원하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랬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갈라치기 세력들과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의 이 사태 때 어떤 놈들이 손혜원과 손잡고 똑같이 그 당시에 2년 전에 일을 재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세요 아랜님 저 일반인 줄 알았는데 권리당원이네요 큰일 날 뻔 아랜님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우리 최연준TV님 오셨네요 진짜 자기가 권리당원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식품 이송원 방송에서 정청내 찍지 말라고 했어요 쟤네들 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있죠 분산 투표하라 분산 투표하라 그게 마음같이 선거가 이렇게 쉽나?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분산 투표하라 그게 마음같이 쉽나? 응?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이 이거는 우리가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여기 042389에 0080에는 우리 개국보험 회원 여러분들이 김두일은 우리 개국보험 회원 여러분들을 신도니 무슨 추종자들이니 이런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의 항의를 그 글을 실은 국무원인 충청의 정문원이에 대해서 당장 사죄할 수 있도록 항의해 주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주신 거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하세요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로렌님 내가 나랑 결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락맨님 어서 오시고 이성훈은 누구한테 이성훈이 스스로 자기의 스승이 누구라고 했었다? 유재일 이성훈이라는 분은 민주주의형 사람은 맞아요 그분의 그것까지 제가 의심하진 않아요 이성훈 씨는 민주주의형 맞습니다 근데 중심이 없어요 어쩔 때 보면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그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민주주의형 맞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그분들은 민주주의형은 맞아요 그분들까지 싸잡아서 공격하지 마세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서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 뒤 사리사격 채우려고 하는 유튜버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갑자기 나타난 유튜버들은 조심해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재명 얘기가 또 샜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열이 받아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어떤다 이낙엽계는 거의 공중분해다 이낙엽계는 거의 공중분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이야 이재명 비토하고 막 그러죠 제일 열심히 이재명 호의할 놈들이 누구다 박영진 같은 애들이에요 되게 웃긴 현상 벌어집니다 박영진 같이 이재명 씹고 이낙엽, 윤영찬 이런 놈들 있죠 제일 이재명 호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당권을 딱 잡는 순간요 알아서 깁니다 진짜야 여러분들 이번 당대표는 딴 게 아니라 공청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 싹 들어갑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었냐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면 너도 나도 같이 싸워집니다 왜?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 여태까지 이재명을 막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검찰이 공소하면 엄청나게 싸워해주면 그게 사실 이재명에게는 되게 큰 힘이죠 김남국 의원이 싸워주는 게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을 막 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갖고 민주당 이재명의 탄압은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싸워줘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 정치라는 게 경치가 여러분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당대표의 권한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야 저것들이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바락을 하고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대세론이 쑥 올라가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이재명 비토론은 없어졌어요 생각해봐요 이재명 비토론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나오면 되니까 못 나오게 뜯어놓으면 말겨봤지만 나왔는데 어떨 거야 당대표 됐는데 그 다음에 당대표 돼갖고 자기네들이 이재명 당권을 좀 약화시키게 하려고 비대위나 당무위에서 당원당교를 이재명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우리가 다 막아냈잖아 뭐든지 당대표의 전권이 아니라 최고위원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만들려다가 그것도 꽝 됐잖아 그리고 당대표 지명직 두 명도 못하게 하려다가 그것도 꽝 됐잖아 우리가 그거 다 막은 거야 우리가 그냥 민주당 앞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박가리 운동본부랑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그때 밤새면서 당원당교를 절대 그때 당대표의 지명권 뭐 이런 거 못하게 다 막아냈잖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이제 기존에 당대표가 갖고 있었던 권한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임명을 합니다 한 명은 노동계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노동계에서 임명하냐면요 한국노총 출신이나 어디 노동계에서는 한 명을 임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협약식을 갖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까운 최민희 누구 이렇게 임명해갖고 최고위 꾸려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노동계와 협약이 맺어져 있더래요 협약이 맺어져 있대요 민주당이 노동계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노동계 한 명은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에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명은 이재명 의원이 나중에 대권을 보셔야 되니까 이재명 당대표 됐는데 노동계를 또 여러분들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이 좋은 분을 노동계 한 명 최고위원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역 안배 배려 차원에서 지역을 배려해서 지역에서 나오지 않은 지역의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미예나 경상 어디죠 그 다음 경상북도의 인미예나 누구누구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미예라는 후보자 그 당시 경북도지사 후보자와 방송을 하고 제가 얘기를 알아봤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양문석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제 심정을 얘기할게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불안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불안해요 앞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면 그냥 노동투쟁의 현장에서 되게 세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싸웠던 사람이고 전대협 뭐 이런 운동권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은요 몰라 괜히 꼭 불안해 양문석은 불안하진 않아 양문석은 불안하진 않아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나도 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의외의 사람이 최고위원 지명지게 될 것 같아요 음 의외의 사람이 최고위원의 지명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양문석 의원님이나 인미 의원님 둘 다 그 후보님들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을 이재명 의원이 신의 한수로 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우리끼리 나올 수 있는 양문석이나 뭐 인미애 이런 사람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제3자를 이재명 의원이 딱 심는 순간 아 역시 이재명 이런 카드가 이재명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양문석이나 이러면 누가 봐도 친명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 누군가의 인명을 딱 했는데 아 이 사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 이 사람은 좋을까 그런 어떤 셀럽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 아니 우리가 모르는 좋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좋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저 저 어때요? 씨발 들어갖고 다 작사를 내줄게요 제가 접니다 그게 접니다 예 제가 확실히 지킬게요 예 이재명 바지까랭이를 잡고 제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예 접니다 예 모든 총알은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이 어딨어 응 모든 총알 나만큼 총알 잘 맞는 사람이 어딨어 응 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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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잘 맞는 사람이 어딨어 잡고 응 농담이고요 또 이거 요고만 캡처해서 또 개즈랄 떨라 진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 딱 한 명 임명되면 어 근데 누구를 임명 그 대신 제가 진짜 이재명 의원님한테 부탁이 있어요 이번엔 사람 좀 잘 봐라 어 불안해 하도 뒷통수를 맞아갖고 어 내가 이 민주진영에 들어와서 가장 늘어난 게 뭐냐면 뒤통수가 제가 옛날에 툭 튀어나왔었거든요 머리통이 이뻤어요 절벽이 됐다 하도 뒤통수를 맞았더니 뒤통수가 절벽이 됐다 예 뒤통수가 절벽이 됐다 예 어 우리 초신백은정 선생님도 호가있길고 그 우리 노정열 우리 선배님도 호가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어느 분이 지어줬네요 저도 저도 호르라나 앞으로 지어서 다니겠습니다 작살 개청수로 해주십시오 응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청수수 개청수 앞에 작살 개청수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걸림은 작살내버리게 예 알겠죠 앞으로 저한테도 어 작살 개청수 앞에 꼭 작살을 붙여주세요 작살 개청수 어 덤볐다가는 그냥 작살내버릴겁니다 응 응 내가 작살 개청수라는 이름에 이 작살이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적폐일거에요 그러나 우리 민준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살이란 말이 되게 통쾌할겁니다 그쵸 제가 누구를 작살낼건지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니깐 저 국민의힘의 추종자들 저 국민의힘의 추종자들 민족의 반역자들 그런 놈들을 저는 작살납니다 끝날까지 응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어 기분 좋은 얘기 진짜 여러분들 8월 28일 날 이후에 당연히 어때요 전당대회 가면 이제 이재명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할 것 같아요 국립현충원 가시겠죠 그렇죠 국립현충원 가는 것부터 이제 월수금 최고위원회 회의 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격적인 모두를 취하겠죠 이제 9월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했죠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은 10월이 국정감사니까 뭘 준비하겠습니까 국정조사나 특검에 관한 것들을 민주당이 이제 작전을 짜겠죠 가장 먼저 짤 작전이 뭐죠 이번 여러분들 10월은요 왜 기대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민주당은 이번에 딴짓하면 안 돼요 그냥 김건희 최은승 국감 만들면 돼요 김건희 최은승 국감 만들면 돼요 민주당은 그래서 9월 달에 특검 발의하고 안 그래요? 명신이 특감하면요 줄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대 박사학위 그 다음에 딴 어디야 숙대학 학사인가 엄청난 그 지 스스로도 아이 빌립 저희 남편에게 늙은 곁에 없지만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난 김건희 특검하면 돼요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사건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사건에다가 김건희 특검만 해도 이번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웃음께 이재명 당대표 딱 되자마자 세게 하자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자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재개정하자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검찰개혁법안 이거 시행령으로 이미 눌렀잖아요 그쵸? 한동훈이가 번미꾸라지에요 기술자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게 위법한게 없어요 내가 봐도 민주당이 어설프게 발의했어요 경제사범 부패사범 등 경제사범 부패사범 등으로 하는 바람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에 하면 돼요? 민주당이 그 등을 중으로 고치고 경제사범의 범위를 저거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건 재벌에서 뭐 국내 30대 재벌 또는 얼마 이상의 큰 경제범죄 주가조작범죄 이런걸로 한정을 하고 부패는 어디부터 어디 한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 수사에 딱 그 다음에 어 사계특이 법사위원장 넘겨줬으니까 사계특위를 빨리 재가동하도록 하고 응? 이거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 저 작살 개총수 걸리면 작살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당대표가 아니에요 그동안 180석 때문에 마음 아팠던 우리 지지자들 한마디로 2년 동안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괜히 찍었다는 소리를 듣고 몰빵론 욕먹고 얼마나 그 민주당 사실상 169석 정확히 남아있죠 민주당이 똑바로 이랬으면요 저 사과충들한테 저렇게 우리가 공격당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 나머지 2년을 제대로 170석의 힘을 보여주는 민주당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요 또다시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대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수박이지 개새끼야 욕해요 아니죠 우리는 뻔뻔해져야 돼요 제가 늘 민주당 지지자들 뻔뻔하라 그러죠 응? 원래 졸란 수박이야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당대표가 딱 되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이재명과 같이 싸워줘 의심의 눈총을 버리지 않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 그게 바로 이재명의 통합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 또 이재명 뒤통수 칠려고 하지 수박새끼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이재명일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외연학장을 해줘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같이 외연학장을 해줘야 돼요 응?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돼서 여러분들이 이재명한테 다 작살내주세요 죽여버리세요 이재명 고립시키는 거죠 진짜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이 바라보는 곳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뭔지 그렇게 가야 돼요 진심이에요 진심 오영환이 같은 잡힘은 진짜 그냥 빨대기라도 한 대 때려오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을 위해서 옳은 말 해주고 바른 말 하면 사람 됐구나 의심의 눈초리는 그 대신 요렇게 쳐다봐야지 항상 요렇게 저 새끼 또 나중에 요렇게 보되 대놓고 수박이라고는 하지 말자 응? 대놓고 수박이라고는 하지 말자 분명히 갈라치기 들어옵니다 이재명 당대표일 때 분명히 갈라치기 해갖고 분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재명 밑에 있을 때 공천 못 받을 거 뻔하니까 나갈 준비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 됐는데 당이 하나로 되는 모습이 이재명에게 리더십이 빛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개파 싸움이 일어나고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수박 죽여주세요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재명 밑에 전부 백기투항하게 만들자고요 그게 진정한 승리자들 아닐까요 그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하면 날려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당원 가입하세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내가 권리당원이 안 됐다 그래갖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날짜 이 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1577-7667로 걸어갖고 민주당 당원이 되세요 지금 제가 가장 뿌듯한 댓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에 개총수님이 당원 가입하라 그래갖고 지금 제가 권리당원이 돼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벌써 개총수님 권유받고 당원 가입해갖고 지금 제가 벌써 대의원이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재명 당대표가 됐다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을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돼요 지지자들이 쳐야 돼요 언제 치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날려야 돼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날리라고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이재명 의원을 지키려는 지지자들과 우리 민주당의 진짜 저런 시공층 새끼들이나 저 갈라치기 새끼들 돈돈부어받기 모르는 저 쓰레기들 말고 가짜 진보를 지향하는 새끼들 말고 진짜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당원에 가입을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뒤가 똑같은 작살 개총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짓말하지 말고 나 현재 민주당 가입 안 했다 일자 하나만 쳐보세요 나 민주당 당원 가입 안 했다 일자 하나만 쳐보세요 졸라 많아요 거의 반이에요 지금 8000명 중에 반은 진짜라니까요 일자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 진짜 안 했다니까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우리 배찌만 전국 대의원 됐어요?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내가 진짜 부탁인데 당원 가입 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나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분들 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하는 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본 사람들은 되게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발 여러분들 당원 가입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런 현실을 잘 알아요 말은 민주당 지지하고 그러지만 대통령 뽑을 때나 국회의원 선거만 할 때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말 맞죠? 당원 가입 안 하신 분의 심정을 제가 대리로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냥 당원 가입 안 해도 원래 그냥 민주당 찍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수박 새끼들이 자꾸 경선해서 나와갖고 당원 저기 민주당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지금 당원 가입 안 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민주주의용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안 해도 나 원래 민주당 찍는 사람이고 그냥 평생 민주당 찍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 당원이 가입을 안 해놨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신 분들 있죠 전화 한 통화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 하나면요 진짜 금방 해요 월 천 원씩만 6개월 나면 권리당원이 돼요 월 천 원씩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제 말 듣고 당원 가입한 사람들 뱉지만 또 누구누구 대의원 되셨어요 개국본에 대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은 후보를 시민들의 힘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천 원의 행복입니다 매달 천 원의 행복 선거만 와라 내가 권리당원이다 작사를 내줄게 맨날 여러분들 이 천 원이라는 돈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큰 권한이 있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2천 원 하지 마세요 민주당 돈 많아요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하면요 더 민주당의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고요 내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누군지 알게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가 당원 가입 안 할 때는요 당원 가입 안 할 때는요 그냥 민주당 누구든지 나오면 찍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당원을 가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내가 뽑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누군지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조 사장님도 개총수 덕분에 권리당원 137 제대로 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더 애정이 가요 이게 천 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이 민주 진영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우리 진영이 절대 여러분들 제가 왜 민주당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답 알죠 국민의힘이 존재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없으면요 저는 완전 극좌를 갔을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없었으면 민주당도 엄청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엄청난 좌측에 있는 정당을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민주당을 사랑하냐 국민의힘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 제가 70대, 80대, 90대 적어도 제 정신이 사립한다 능력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무조건 국민의힘 반대에다가 찍습니다 바로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을 이길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세들이 많죠 민주당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의 세상이 됩니다 정의당의 세상이 되지 않아요 민주당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의 세상이 돼요 국민의힘이 세상이 된다는 것은 약자와 서민은 외면받고 노동자와 서민은 늘 그들에겐 개, 돼지 취급받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분해요 분해요 저는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분한 게 아니에요 왜 니네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왜 니네들은 그렇게 뻔뻔해야만 하나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고 왜 우리는 떳떳하게 사는데 너희들보다 우리가 못 살아야 되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불공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명 박근혜가 정점을 찍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가 지금 가난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이 30대는 적어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불공정의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노동의 가치가 신성시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애가 손발 노동자는 아프리카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인데 어떻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민주당이 수박이 많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 수박을 만든 건 우리예요 반성해야죠 우리가 경선에서 수박들 못 날렸잖아요 민주당이 수박이 많다고 우리가 민주당 수박들 탓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세요 우리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당원에 가입하고 대의원이 되고 그러면 그 수박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패거리 정치 못하고 당원과 지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수박도 호박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 걸러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구마구 당원에 가입해야죠 더 이상 소금은 열받잖아요 우리 민주진영에서 여러분들 진짜 찐 민주진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당원 가입하라는 사람들은 진짜 민주당과 우리 진영 사람들 맞습니다 저들이 민주당 가입하라고 하나요 손혜원씨가 민주당 당원 가입하라고 해요 아니죠 그를 추정하는 자들이 민주당 가입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왜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 말 틀리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저들이 민주당 당원 가입하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민주당을 증오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니까 갈라치기 할 수 있는 틈새만 이용하는 거죠 제 말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어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민주당을 바꾸고 노력해야죠 지금 민주당이 가장 무너지면 좋아할 사람들 누구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망하기만을 바라는 또 다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 욕을 다 먹으면서 여태까지 민주당 지키려고 10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수박이건 무슨 박이건 민주당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힘과 싸웁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탈당하자 걔네들은 민주당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탈당을 합니까 수박 세상 만들 일이 있습니까 왜 주인이 떠납니까 당원 가입해 주세요 제발 제발 당원 가입해 주세요 윤영찬 16일 중대결정 뭘까요 단일화지 나보로 똥촉이라고 하는 203국들은 나의 정치 분석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 송갑석 고용인 윤영찬 중대결심 단일화 안 봐도 뻔하지 호남선거 앞두고 단일화 해갖고 어떻게든지 6등 안에 하나 들어가려는 거지 뻔하지 저번부터 얘기했잖아 호남의 표가 권리당원 대위원 표가 가장 많으니까 호남선거 앞두고 16일 날 발표한다는 뭐가 있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단일화 밖에 더 있어 단일화 아니면 저런 것도 있겠구나 고민정 1등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청와대 출신들이 다 윤영찬이 청와대 출신이잖아 윤영찬 지가 사퇴할 수도 있겠구나 그치 지가 사퇴해서 고민정한테 청와대 출신들 표를 몰고 1등 경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탈당 죽어도 안 해요 탈당 안 해요 한번 지켜봐요 단일화 아니면 사퇴겠지 뭐 둘 중에 하나인지 뭐 단일화 아니면 사퇴겠지 뭐 근데 여러분들 그런거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일단 호남표 딱 가고 전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위에 어떤 분인지 정확히 보셨는데 천공 바로 위가 접니다 개작두 천공도 내 발밑에 있잖아 천공 위에 개총수 작살 개총수 바로 내 밑에 애들이 천공 무슨 뭐 시열공 뭐 이런 애들 다 내 밑에 공짜 드러내고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도 경 다 공짜 들어가는 이 새끼들 작두 개총수 작살 개총수 그런거지 뭐 여러분들 이번에 전주 광주 광주에 우리 민주주의 계곡본 텐트 저희가 특별히 광주는 우리 계곡본 회원들이 가장 많으니까 텐트를 많이 칠게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니까 한 6동 1동을 더 칠게요 광주 4시 반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일자 하나만 쳐주세요 일단은 광주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일자 한 번만 쳐주시고 광주 단톡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여기 계곡본 단톡방 중에 광주가 있어요 광주에 많이 여러분들 단톡방에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광주 단톡방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늘 그 전국을 다니시는 분 있죠 늘 전국을 다니시는 우리 문춘자 선생님 우리 강아지 개혁이 데리고 다니시는 분 우리 문춘자 선생님이 지금 광주 단톡방에서 그리고 정혜승님인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바달사 아 우리 선생님도 맞다 광주다 어 광주 전주도 있는데 시간이 아 토요일날 전주 어 전주 분들 계세요? 어 맞다 토요일날 전주고 일요일날 광주지 전주 분들 있어요 전주? 전주 분들 일자 쳐보세요 전주 어 전주 그냥 광주가 전주도 와 그냥 그러면 음 광주가 전주도 와 한 두 시간이면 한 시간 반이면 오잖아 어 토요일날은 제가 전주에 있고 잠은 광주에서 잘 거예요 어 그날은 자야 돼요 음 바달사님도 오시고 어 어 익사는 안 가고 전당대회가 전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광주니까 우리 계곡본 여러분들 텐트와 LED 중계에 밖에서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어 김어준 총수까지 팔던데 개장수야 다스베이다는 안 나가냐 응 아직 안 불러줘 어 넌 나가 어 시발 새끼야 어 이런 새끼들 욕먹는거죠 그쵸? 이런 새끼들 욕먹는거지 넌 나가 이 시발 새끼야 좀 쳐맞어 나가 뒤져 이 도라이 새끼야 응 응 저런 새끼들 어디가갖고 이제 지가 나한테 개장수라고 그런건 얘기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어 개청수한테 욕먹었다 전 도라이 새끼들은 욕을 더 먹어야지 넌 새끼야 방송이니까 욕을 먹지 내 앞에서 그짓거리 했다가는 넌 죽탱이 날아가 이 새끼야 응 응 넌 욕 좀 먹어야지 너같은 새끼들은 응 저런 새끼들이요 현장하면 도망당기기 바빠요 도망당기기 응 왜 쥐가 나를 보고 욕할게 뭐가 있어요 응 인터넷에나 요지랄 떨지요 나 여기저기 시위원장이나 우리 전당대회 돌아다니면요 눈도 못 마주쳐요 저 새끼들 저거 응 그리고 하여튼 이번주 토요일 전주 그 다음에 일요일 광주 그리고 여러분들 어 장영진TV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곽동수TV 구독 많이 해주시고 지금 귀찮아도 해주세요 21세기 조선의 열단 우리가 지금은 연배를 해갖고 저 시민공갈 대참사와 민주진보진영을 가장한 저 위장한 저 쓰레기 새끼들을 이번에 청소 안하면 총선 때 똑같이 싸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락맨TV 가장 민주진영 앞에서 늘 현장과 현장에서 싸우는 우리 락맨TV 구독도 해주시고 어 어 어 여기 이명수TV 신비TV 락맨TV 리아TV 어 서울의 소리는 80만이에요 어 서울의 소리는 안 빠지고 우리 서울의 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줘야죠 어 음 음 어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최연준TV도 있고 어 우리 최연준선배도 있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락맨TV 청세럼TV는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보고는 있어요 어 초심님도 여러분들 말 안해도 초심님도 10년 전부터 잘 같이 맨날 이명수랑 다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새나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새날이 제일 먼저 백만 찍자 어 새날이 제일 먼저 백만 찍고 21세기 조선은 일단 10만명은 찍어야지 아 이 맞아 이준석 얘기를 안했네 아 이 도라이 새끼 내가 여러분들 잠깐만